여기까지 봤고요. 사실 더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어제 한 여기까지 쳐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일단 조금, 조금 뭔가 벌써 느낌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넣기는 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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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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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툭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덧치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짓눌려지다 보니까 여기 관절들이 들어가는 게 많이 보이고 최대한 그래도 뭔가 연구를 해오신 게 좋겠어요. 패널도 저 마음대로 봤고, 손은 저 마음대로 했어요. 처음 시작도 힐증 한번 하셔도 되어야지 약간 이렇게 잡아채는 느낌으로 가시는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첫음이니까 긴장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치기 전에 손목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당연히 4번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툭 그냥 떨어뜨리는 느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렀어요. 소리 나와라 이러고. 네 그래서 그냥 툭 떨어뜨리는 느낌. 그리고 또 릴렉스 한 거 잘 하시니까 그쵸? 근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막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들을 잘 세워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진 않고 뭔가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써서 쳐야지 이 악장의 느낌이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쵸 이거는 몸으로 익혀야 될 것 같아서 소음 모양이 조금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하셔야 될 거는 묶어서 그 소리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좀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얘가 성부진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맨 윗소리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내 송이 나오는데 그걸 분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조금 늦게 치는 느낌으로 이 첫 음을 듣고 좀 음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톤이 약간 조금 다른 성부처럼 부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속이 되는 거를 내정에 방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하셔야지 음에 그 공명이 생기면서 훨씬 이어지게끔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된다 하면은 저 꼭대기를 향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좀 좀 더 여긴 한 번 더 나눠서 뒤에를 좀 더 묶어주시고 그런 거 여기까지요. 그쪽보다 제가 중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거 나누어지는 걸 좀 느껴도 싶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능표에서는 특히나 박자를 조금 더 쓰셔도 되니까 베토벤이라고 조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딱딱하게 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네. 어쨌든 저번에 이거 칸타빌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어 여기가 손이 안 닿으시죠. 맞아요. 저도 안 닿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좀 박자를 쓸게요. 만약에 풀 거면 아 더 음악같이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못 타고 잡으셔도 돼요. 그냥 음악같이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같이 풀어서 칠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여기는 좀 근데 아까 좀 되게 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렇게 툭 떨어뜨릴 때도 이 모양을 최대한 유지해서 밀어주는 느낌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미는 건 아니고 타고나는 순간에만 밀어야 돼요. 약간 일악장 했을 때도 처음에 따따따따 할 때 그 윗소리 낼 때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까요. 제가 보시면 네. 얘가 덜컹 거리는 잡힐 수 없으면 루생 초장 루님이랑 요런 느낌이에요. 닿는 순간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근데 치기 전에는 풀어도 돼요. 앞뒤로 어? Shawn이 괜찮아요. 어 네. 저 괜찮았어요. 구분어Bir 하고 legitimate 네. 내닥 꽂지 말고 그냥 툭 떨어뜨리는 느낌 그걸 손 끝으로 가야 돼요. 그쵸. 지금 훨씬 좋은데요? 네. 이제 두 개 가볼게요. 경험 Donc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든 상태에서 내려서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내려서 같이. 근데 지금 이 내리는 거 왜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릴렉스 할 때 이렇게 솟아 있는 상태고 완전 다 힘을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들진 않지만 어쨌든 떨어뜨릴 때 이 손목은 같이 내려올 건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내버려요. 그래서 같이 사실은 내려오면서 얘가 착지를 잘 할 수 있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손목만 손가락에 힘을 푼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이 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다시. 어, 내리면서 같이 내리면서. 같이 내리면서 발을. 그렇죠. 이제 한번 다 해볼게요. 다시. 그렇죠. 어, 좋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같이 내려오실 때 먼저 보시면은 같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냅다 이렇게 따라 들으시면 돼요. 어, 좋은데요? 네, 훨씬 좋은데요? 이게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어, 좋은 홀소리야. 순율이도 훨씬 좀 부드러워져요. 그런 것 같아요. 방식 가면은 이제 해야지. 좋았어요, 저게. 그래요? 조금만 더. 허리 조금만 더. 그 상태에서. 손 더 세워서. 그렇죠. 네, 좀 더 크게. 응. 거기서 이제 덜 들게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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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냥 무릎은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얘를 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떨어뜨려서 받는 건 동일한데. 이제 얘가 잡혀있으니까. 얘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결국에는 무릎 상태에서 이래가 돌을 시키려면은. 손가락을 들어서. 방금 저를 이제 받는 힘을 동시에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이상한지. 원을 그리해 이렇게. 둔가둔가라는 느낌으로. 약간 조금. 여기 무너지지 않게. 여기도 무너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치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다섯에다 최대한 이 뼈 세 개 있죠. 이거는. 아, 예, 예, 예. 약간 도움 형태로 붙지 않으시죠? 우리가. 치셔서 보면. 이게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손버튼 무게가. 쫙 들이셔야 되는데. 여기가 꺾이면. 여기가 꺾이고. 아, 여기로 가겠네요. 그쵸. 무게 중심이 끝까지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최대한. 뼈 세 개. 두 소리가. 진짜 괜찮아졌네요. 진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네. 이렇게. 너무 되잖아. 아, 얘를 의식하시는 거.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형면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정도만 하시면 괜찮아요. 여기도 하시면. 확실히 업을 해주셔야지. 완전히 심도 끊더라도. 여기에 무게중심을 딱 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고 힘 빼고. 치고 힘 빼고. 나중에 뒤에는 연결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끊는 거에. 너무 막 그렇게. 미루는 두 집. 아. 끊어도 괜찮아요. 네네. 힘만 빼시면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저렇게 뭔가. 이동이 있을 때는. 얘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정리한 것 같아요. 찾고. 근데. 이걸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끔 좀 다르더라고요. 여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엄지면. 예를 들죠. 툭툭툭툭툭툭. 어. 그냥 모으셔야 돼요. 맞아요. 엄지가 그냥. 네. 요정도 느낌으로만 가시면 되는데. 네. 그렇지. 여기 놓치면. 음. 아래 걸 떼고. 이렇게. 여기를. 많이들. 이렇게 치시는데. 얘가. 또 연결은 해야겠고. 이윤줄이 쓰니까. 이렇게 가시는 부분. 어. 근데. 어차피. 페달을. 저도. 엉뚱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네 손이. 힘을 빼고. 처리를 하셔야지. 얘랑 얘랑 이어지게끔 안 들려요. 근데 방금처럼 치시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여기 힘을 줘서. 갑자기 내 손이 잔잔하고. 튀어오르고.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얘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좀 전체적인 합주 느낌이면. 여기는 완전히. 솔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훨씬 더 돋보여야 되고. 그래서 더 레가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음주자들마다. 다 다르게 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훨씬 더 자유롭게 가셔도 좋고. 이쪽은. 어. 표현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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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윗소리를 내는 걸 트레이닝을 하니까 이제 이걸로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왼손이 빠지는 게 티가 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번호가 여기까지는 조금 잘못 쓰셔야 돼요. 아 지금도 4분을 쌓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번호 무조건 잘못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짐까하게 쓰셔야 돼요. 아 이것도 왔네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다 지속성이 있는데 네. 아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지속하면서 계속 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솔까지 잡기 얘가 이렇게 두 개 다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 정도만 유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맨 위요? 네네. 좌우로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래에 솔은 빼는 걸로 해볼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면 할게요. 아 저 또 질문이 있었는데 페달을 제가 분명히 잘못했을 것 같은데 아 네. 생각보다 페달이 어렵진 않아요. 1억장이나 3억장 이렇게 최대한 다음 쪽까지 봐봐 볼게요. 다음 게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왈츠가 아까 이거 렐에 닿는 거 네. 할 때 이게 여기 이게 윗소리가 좀 버겁고 소리는 근데 쨍하고 잘라야 돼서 혹시 페달을 밟으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시간차를 둬서 눌러도 괜찮나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분리 네. 약간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는 아닌데 얘만 얘가 좀 버거워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 크게 소리가 막 이상하게 눌려지진 않는데 솔을 일부러 누르시는 걸까요? 제가 솔 누른나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괜히 누른나 아 그리고 아 맞아 또 질문 있었어요. 아까 연습하면서 이게 다 이제 이 음줄로 이어져 있긴 한데 이 얘를 하는 게 이렇게 할 땐 너무 힘들어요. 살짝 들어서 약간 떨어져 있을 때 하긴 편한데 손을 약간 띄어도 되는지 그게 질문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요? 이 것만 아닙니다. 아 최대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열심히 보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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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